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카의 눈부신 활약. 칭찬해줘야죠. 패스 성공률이 90%였어. 패스가 참 인상적이도구만. 신중하게. 계속 그렇게만 해. 사기가 완벽함이네요. 하늘을 뚫고 가려고 하고 있어. 이제 AMX 주간 아니에요? 휴가로 떠날게요. 길쭉하게 갔다와. 개인적으로 휴가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진짜 아예 휴가를 안가셨어요? 가본적 없죠. 저는 AMX 기간에 부상만 안당하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체력 누적은 그건 어쩔 수 없는거고. 그놈의 네이션스리그 이런거 생기면서 AMX 때마다 선수들의 피로도가 엄청 올라와서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실제 축구에서도 그런게 많이 하잖아요. 그 심정을 알거 같아. FM을 하나도. 클럽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거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솔직히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네이션스리그 때문에 일정 피로도 엄청 늘어나죠. AMX 기간때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조금 더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도 지치고. 휴가를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는 휴가를 오히려 가서 빠르게 진행하라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네. 괜찮아요.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저장하고. 여기까지 해놨거든요. 좋아요. 됐어. 이 정도면 네. 아니요. 21일까지입니다. 21일. 아. 21일까지구나. 수표측을 만작거리면 폴버거. 좋아. 이런거. 흔들어줘. 근데 뭐. 수신함이 많이 쌓였어요. 한쪽 보겠습니다. 빌리기 없습니다. 자카. 잘했고. 잘하면 드락슬러가 또. 이다리 선수 같은거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수어레즘은 간략한 부작이니까. 네. 네. 네레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뺨맞은 네레스. 그. 걔한테 맞았죠? 누구야. 그. 소틴에 있었던 친구. 어. 아. 찰리오스틴이었나? 아니 누구였지? 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 아무일이 없었네요. 휴가는. 별일 없었습니다. 네. 다음경기 봄머스 원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술로 갈지 이제 지금부터 슬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봄머스는. 음. 아. 두산 타디치 맞아. 타디치 생각이 안 나네. 아. 아약스로. 봄머스, 큐베나운까지 다른 전술을 좀 쓰죠. 네. 아다볼 장비볼 하나씩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개볼은. 친숙도가 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 저희가 유로파에서 아다볼을 썼고. 그리고. 와포드전에서는 장비볼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리그에서 아다볼 한번 써보죠. 좋아요. 유로파리그 원정에서 장비볼을 써보고. 알겠습니다. 아. 장비볼이 A매치 기간 동안 훈련을 해서 친숙도가 엄청 올라왔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바꿔야지. 어. 트럭슬로와 이 사이에 엄청나게 생겼고. 와. 피로도들이. 좀 높은 애들이 좀 있죠. 자. 자카 또 주황색돼서 돌아왔고요. 자카는 완전히 빼줘야 됩니다. 오바메왕도 주황색돼서 돌아왔고요. 아. 빼버려? 네. 콜라스나츠도 주황색. 넬슨도 주황색. 피로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본머스는 사실 뭐지. 좀 그. 상대하기가. 어려운 적은 아니고. 아. 본머스가 어렵다고. B.A라도 신납니다. 지금. 굉장히 빡칠 뻔했네요. 기자의견이 잡힐 수. 응. 보죠. 원정 경기에요? 우리의 견자일 бал Third 맨날 Jugend 챔프cript. 뛰어난 상승세. 기대 이상의 모습이라고. 이 Snow SPM Allan perde Midnightful. 이 기술의 유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차근차근 가겠다. Mad чит Whirlwind상. 오오오. 좋아좋아. 이거 좋네. 근데 gewoon. 하나도 우승하지 못할 겁니다. 무승은. 무승은. 무승은 nosens이니까요. 클로도ú엘. 살리바게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주셔서. 다섯 어떤 사람이 되시나요? 정관이하셔서. 이 이상 전화를 생각도 없습니다. 판매 생각이.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관계 의미 없습니다 가복맨 동의하시나요? 친한 사이입니다 젖같은 소리라고 친한 사람들끼리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친하다고 막하는 인간들이 아주 저들이 인간이거든요 다음에 저 기자와의 친숙도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스콧이었거든요 우승후보 노리치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이 새끼들이 번정줄 정줄을 맨날 우리 언론 뭐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언론 처리 능력이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지 않구만 이 정도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선 제일 자국 선수 선호도 이후로 낮네요 뭐 상관없어요 이 정도면 재정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아 여기 있다 기자회견 극적인 퇴장을 좋아 시간 번처럼 맞아요 소통 스타일 압박에 시달리더라도 선수들을 위해 시간을 마련한다 맞아 번개줄 야 뭐야 이거 근데 아직은 순위 경쟁이 아니니까 이 버프라고는 우리가 계속 이기면 돼요 맞아요 쉴 선수들은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선수를 어차피 다음 유로파 때도 많이 쉴 거니까 이 경기까지 뛰게 하고 유로파 때 왜냐면 리그는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유로파 때 아예 흑식을 팍 쳐서 아주 못딜 애들만 빼주고 사카가 어딨죠 사카 사카가 체력도 그나마 피로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사카 라카제트 드락슬러 오바메양은 이제는 쉬게 하겠습니다 유로파 때 써보는 거 어때요 유로파 때 써야죠 케베라운 상대로 그냥 선발로 써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고 근데 이제 자신감을 매경이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애기가 왜 저러냐 아 너무 저러니까 그쵸 귀두 쓰나요 귀두 귀두지 이렇게 이렇게 괜찮네요 뭐 괜찮네요 무스타피 루이즈 그대로고 티어니 벨레린 레노까지 벤치만 한번 봐주세요 페페는 아예 빼나요 페페는 이제 살살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페페가 아직 23세의 경기 못 뛰었나봐 근데 일단은 올려놓자 네 올려놓을게요 유로파 때 선발로 무조건 쓰고 그래 골키퍼랑 안 바꾸나요? 바꾸고 오바메양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오바메양은 둬야지 그래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호이딩 대신에 쓰는 걸로 하고 채임버 수비 하나 있고 이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카 피로도가 이 경기까지 하고 이 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시기하는 거야 해서 고우 놀라게 해라 중요하다 필립빌링 승산이 있더라도 생각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모를 것 같습니까? 휴식을 취했다 아직 13일 지나서 어느얘기 어떤얘기이냐면 휴식을 취하고 재미나게 생각낙도가 하나도 없다 자 갑시다 갑시다 왜 또 비가 오고 X발이야 비그는 그냥 계속 비가 와 비가 오는건 상관 비가 오는건 좀 문제인데 사실 번개가 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궁극적인 시험이야 아아아 그때 번개 썼을때 좋았지 예 이거 지금 아답을 리그에서 처음 쓰는거죠? 완전 처음이죠 주전선수들로 가동되는거는 처음이죠 예 느낌이 좋아요 슛! 슛! 와아아아 슛! 슛 하네 아 좋아 열샤카 이제 부생巡상에서 복귀해서 예 아주 좋습니다 아이 좋아워 렐인 진짜 폼맞는다고 어 여기서 그냥 잘 젖었어 아아아 어려운건데 예 이번경기에서 과제는 스탭만 이기는게 아니라 고기를 좀 의겨야되 죽여야돼 이거는 사실 뭐.. 리그에서 재밌었다는.. 아이씨 왜 기행두지 지금 백패스 실수를 했네 참.. 어? 야 저 감시스테클 누기냐? 토레이라 아니냐? 그런거 같죠 위치가 기행두지랑 토레이라 둘이 지금 실수했어 아이씨 먹히지만 않으면 돼 아니아니 파울이 아니라 먹히지만 않으면 돼 이런거 세트피스 조심해야해 오오오오오 집중들 안하네 지금 약간 밀려 집중해 집중해 아이씨 그렇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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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벨레린 좋아 때려! 드락슬로 야 대가리가 야 이거 개 뚝백이야 오우씨 대갈슬로야 미쳤네 몇 개 아니 그리고 이거는 드락슬로도 드락슬로인데 신문자원들이 지금 되게 좋아요 벨레린이 사카 또 있어 드락바라고 하냐 드락바 잘하고 있어 네 크리타임 끝난다 열정적 자 대승 갑시다 대승 그래 지금 약간 느낌 좋다 응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건 어떤 전술을 쓰든 그게 꾸역성이 됐든 이기론이 승리가 됐든 계속 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은골 더 가고 깔끔하게 전망 끝납시다 오바미형 없으니까 뿔이 넘네 그런게 그거 진짜 중요한거에요 말아먹었나봐 어 비겼다 아 슛! 아 쪼잇! 아 자 전망 끝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아 뭐 둘이 좋아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분발해라 아 이렇게 할까요? 어 이거 담만하는거 괜찮을거 같아 조심해야돼요 어 괜찮아요 어 사카가 지금 1골 1도고 있네 네 이거 조금 더 스코어 벌어주면 페페 한번 써보는 것도 어 괜찮아요 네 어 그렇지 잘했어 야 야 이거 경고 경고 나와야죠 개자식이 있나 그렇지 좋아요 뚝배기 드락슬롱 가만차 오오 아 이거 제가 걷어낸거 아니냐 드락카델트 그러니까 수비를 한거 같은데 오 65분쯤에 페페지를 넣어볼까요 오오 막아야되요 그렇지 오 오 오 오 좋아 자 65분이 됐습니다 선수교체 가실까요? 페페를 한번 넣어봅시다 아 지금 드락슬러가 많이 지쳐서 우리 에이스는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네 네 사카를 왼쪽에 두고 페페 아 여기 있다 페페를 이렇게 해서 넘어질거 같아요 아 아 괜찮아요 나머지 교체는 조금만 네 두회 하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소! 집중해라 80분됐습니다 하나 교체를 더 쓰자 지금 한장 나왔죠? 두장은 써버리시죠? 체력적으로 보고할 선수는 티어니, 사카 토레이라? 사카는 사실 그러면 마르티넬리거든요 교체를 한다고 치면 하나 바꿔줍시다 마르티넬리로 그리고 중앙에서 토레이라 빼고 체인버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 반응이 없죠? 마르티넬리가 또 e스포츠 유망수다 아 잘 맞다 때려! 우와아아아아아 좋아! 어 아 좋아 완전 완전 오픈 벨레린 또두 오 좋아요 야 역시 역시 포트나이트 좋아좋아좋아 이제 딱 시간끝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가 한골 더 놓고 대승가자 페페가자 아 니가 해보지 굿 야 막어 아 수비복기 빨라요 실점 없이 가자 실점 없이 그치 벨레린 만점 하나겠네 좋아좋아좋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 야! 아 이거는 좀 조심이 안좋은데요? 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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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자카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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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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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습니다 어 잡았어요 삑삑 한골 더 넣었잖아 끝내 그렇지! 어 어 리그 아다볼 데뷔 성공 오오 삼재훈 아주 좋아 어 그러니까 스탯은 밀렸어도 어쨌든 우리가 새골을 넣기 때문에 그렇지 대승이 제일 좋아하지 아 아 이 새끼씨가 처음 뭘 특별히 할 얘기를 하지말라 그러고 있어 저는 여기는 만족한다 네 적극적으로 아 역시 오 경질 됐대요 오사순아 용맹한 본모스를 격파했구요 전혀 용맹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합니다 네 부담이 어우 주구야 아 내일 이렇게 선제공격으로 성공하기 얼마나 의미있는거에요 선생님 포거슨이 예전에 이런거 잘해가지고 경쟁감도 흔들었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거야 이런거 말고 그러면 사실 그 우리 밤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사실 한 번 화내고 나가는거거든 네 그렇게까지는 네 신중하게 흔들면 좋은거 아닌가요? 토레이라 중거리 하이라이트 멋진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실력이다 형편한 모습이 아쉽게도 망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깨손맛입니다 월드사커 영플레이어수상 후보 누구로 생각하냐 홀란드 에두손 오드아르 아 오드손 에드아르 눈마페 할말이 없다 네 에드아르가 남의팀 선수가 되가지고 벨레린이 아주 좋네요 칭찬 한 번 해주시죠 칭찬해줘 해줘 네 칭찬해줘 해줘 태클도 100% 하실 말씀이 있다구요 수비력 패스 패스 인상적이더구만 네 사기가 죽죠 오릅니다 다음 경기도 그러면 아다볼로 가면 되나요? 코페라게노까지 그건 이제 장비볼로 가죠 한번 깍으로 해갖고 아 울버스 엠튼이랑 맨스티 2위 칭찬 칭찬 아다볼도 칭찬 칭찬 세개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메인님 번개볼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겼다 세솔유스 2위 2위 2점차 2점차 2위 맨시티랑 2점차 진짜 잘 나간다 맨시티도 네 두번째 무승부니까 토트넘은 또 졌어요 음 충격사건 야 씨발 웃어가는거 아냐? 그런 말하면 안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방정이였네요 네 아차차 휴식 줘야돼 휴식 아차차 네 너무 너무 지금 몰입해서 그런 단어를 실제로 쓰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전 태어나 처음 봤어요 아 지금 너무 몰입해가지고 내가 혹시 문열때 핫 막 이런거 하는거 하하하하하하 대핫 이런거 어 약간 이게 그 압불사 어 그렇죠 압소사 막 이런거 제길 그치 젠장 젠장 압불사 문열때 정정이는 압! 결개군 이런거라고 하하하하하하 자 일관이 조금 요어어 희사시부리 네 하하하하하하 희사시부리가 뜻이 뭐더라 오랜만이야 아가 예 일단 일괄쪽으로 휴식을 주겠습니다 네 티어니가 좀 많이 쉬어야겠네 엄청 쉬어야겠네 인절리프로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유로파에서 지더라도 지금 현재 순위가 1위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거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건 주전선수들이 저 파란색이 돼야돼 그렇지 네 체력을 좀 해보려야됩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코페란게전 다음에 사우스웸튼 가의 홍경기입니다 베른트레노 부상? 뭐야? 뭐야? 팀각터 보내지 괜찮다 그럼 큐빈하운에서 에미네노만 데뷔스를 써야돼요 나도 좋은건 알엄마 좋은 선수지 되게 저런 뻔한 선수 그러니까 산레이가 좀 와포드 또 줘서 와포드 강강될거 같은데요 조짐이 안좋네요 레노는 부상 아담스의 자카칭찬 상대선수 경계 수소코 보내고 수소코 보내고 이런거에요 우리도 정신차려면 베른트레노 없이 잘할 수 있다는걸 보여줍시다 타이밍좀 보소 후 저런 말을 실제로 쓰는군요 윌리안 드락슬러가 저렇게 펄펄이 나는데 설마 못 이기겠네요 안틀거구요 저기 저기 Fug이라고 이런거 아닌가요?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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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g인줄 알았어 욕인줄 알았네 솔직히 U만 있으면 욕이잖아 아차차 젠장 아 자신감이 생겼다 저거 뭔데 자신감을 갖고 지랄이야 지금 뭐하는게 있던데 아 앞선 경기들의 결과가 그리고 이제 좀 예의주시를 해야될게요 쏘튼전이 끝나면 바로 토트넘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중요한 우리 일정이야 쏘튼전까지 길게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이게 사이가 지금 텀이 짧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로테스쿼드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전을 다 좀 쉬게 해줘야되요 여기 전술 바꿔야됩니다 아 장비봐요 파블로 마리 홀딩 라일스 어디갔니 이게 경기력 좀 떨어져서 소화로 쓰시죠 그래 아 세드릭 네 네 라일스도 우리가 유사시에는 교체자원까지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면 라일스랑 티언이 지금 티언이랑 콜라스나치가 다 피로도가 양수라 아 둘 다 쉬게 하시고 그냥 라일스를 왼쪽에 써서 그냥 나쁘지않아 네 그리고 세바이오스는 당연히 써야되고 왜지 왜지 너 여기 뛰어라 네 첫 뛰라고 하고 최대한 피로도가 아 그 자리에는 페페 근데 페페가 체력이 좀 없네 그래도 일단 이게 괜찮아요 마르티넬리 나오고 은케티아 나오고 레노 아예 빼주시고 아 오바메양 오바메양 넌 뛰어야지 여기 오바메양 최전방 네 레노를 아예 빼주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네 아 올버림튼 이기면 좋겠다 아 진짜 제일 바라는게 맞아 어 좋아요 네 나머지 자운들은 괜찮죠 이제 네 자카완전시계하고 기잉두지 토레이라 이런 자운들 이키타리아는 뭘 했길래 지금 체력이 저렇게 310일이죠 로마에서 지금 완전 노예처럼 뛰고 있나봐 네 잠깐만요 벤츠 괜찮아요 우리 중미가 중미가 윌록밖에 없나 아니 괜찮아요 콘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냥 진다고 치고 아 무조건 주전들을 체력 회복을 시켜야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결과가 바로 볼게요 오바 휴식 아니에요 우리 뛰게 했어요 오바 오바 여기서 꼬여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라카제트를 지금 메인으로 밀거기 때문에 네 졌네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2위인가? 몰라요 꼬이는데 이러면 2위네 2위네 아 근데 클로이랑 지금 동률이란 말이야 네 여차하면은 프라한테 우리가 승자승에 밀려요 우리가 마지막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네 네 네 네 일단은 리그를 먼저 잘 치르고 네 알겠습니다 소튼전 전술 구상을 좀 해주시죠 소튼전 아 이거 연속으로 번개 골로 갑니다 네 연속으로 이제 세경기 쫙 세경기 연속 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맞는거 같아 일단은 이따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 후반 패배 함락되다 아 또 이거 나왔네 10경기 무득점 번개에 만족한 아스날 수다스러운 감독 박번개에 감독이 밝아 보인다 20경기 14승 뭐 이런건 괜찮은데 계절경은 일단 바로 보시죠 네 수코를 보내시고 네 우바메양 저기 그 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세팅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골라주시죠 초반에 되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어 직접 지난게 아니 최근 선지였구나 네 강하게 가시나요? 한 번 욕쳐? 아까는 조금 격려했잖아요 몇 경기 지켜볼테니 일어나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격려 여기까지는 뭐 잘 받아들여야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설사 진짜 우리가 얘를 내년에 판다 그래도 좀 몸가스 받으려면 잘해야되는데 잘해요 당연히 잘해야죠 이번 시즌 12경기 5골 사도 초반에 몰아치고 이게 다 초반이야 웃긴건 A매치에서는 3골 넣었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4골 넣은 경기도 있네 A매치에서 국대 국대박 국대매왕이었네 지금 이제 토트넘전이 주중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세경기 연속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 일정도 가야죠 맨시티 울구스 한 번 지켜봅시다 세드릭은 이 경기 못나요 당연히 아 임대니까요 네 자 지팀 팀은 어떻게 보고만 할 생각입니까 일격 싶지 않습니다 대륙간 대회 휴진우가 눈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셰필드 프리미엄에서 매번 셰필드를 왜 물어봐 아스는 얘기하면 안 믿고 아스는 적절한 답변이네 아스는 적절한 답변이네 세부의 답변이네 어차피 맨시티는 우와 비켰다 1대1 아 좋아요 굿 굿 그리고 다음 상대팀 토트넘 지금 연패에 빠져있어요 오오 토트넘이 야 이거 우리 연승 가야돼 네 한 번 일정을 토트넘 전이니까 연패는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띵당띵이네 퐁당띵당 괜찮아 그럼 네 리그는 연패이긴 하네 2위 자리를 굳히느냐 네 토트넘 잡고 가져가야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맨시티랑 맞대결을 한다 치면 이기면 우리가 1이거든요 그렇지 솔스크제어가 수상을 했거든요 아쉽네요 와 우리도 승률 100%였는데 네 쟤 뭐죠 골 득실이죠 저쪽 이름을 좋아하는데 우승후보를 잡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음 득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느낌상 누리치 잡았기 때문에 네 버드와이저 이달의 골 아 토트넘이 2위네 아 토트넘이 멋있었는데 아 저기 왜냐면 우리 23명인데 쟤는 24미터야 예 한 1미터가 좀 더 멀었어 예 그럼 좀 인정해줘야죠 뭔데? 아 살러? 드막슬러가 3위 이달의 선수 하타 좀 아쉽게 조금 조개하네 다들 그쵸 자 이제 소튼 잡아야 된다 오! 이적자금 1190억으로 올라왔어 좋아요 좋아요 겨울의 시장때 어느 포지션을 보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A 마이너스 오 A까지 왔어 올라왔어 경기는 왜 C야? 쾌베라운전 0대의 패배에 역류하고 있습니다 쾌베라운전 전술이 뭐였죠? 장벽으로였죠 화이팅 라인업을 일단 좀 골라보고요 아 이 새끼 오바메앙 일단 그냥 가죠 오바메앙으로 가는걸로 벨레린도 그대로 쓰고 그래도 괜찮게 올라왔습니다 자카 같은 경우에는 주중주말경기 계속 연달아 뛰면은 이 경기에서의 휴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거군요 자카를 그냥 빼주고 그러면은 체인버스죠 그러면 체인버스도 되고 아니면 뭐 세바이오스도 있긴 한데 세바이오스는 좀 투미들의 미드 자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토레이라를 이렇게 쓰고 세바이오스를 이렇게 올려도 되긴 하죠 이런식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옵션은 많습니다 체인버스를 여기 쓰고 토레이라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건 토트넘 몰고스 2연전이죠 이거는 전술적으로 봤을때는 비교적 쉬운 상대니까 약간의 로테이션 감독님 티어니 말고 콜라스나츠 쓰는거 어떻습니까? 티어니랑 콜라스나츠랑 체력이 고맙고만한데 콜라스나츠 드락슬러랑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빼시고 다른 자원을 한 명 넣으시는건가요? 네네 센터백은 트윈버스 있고 사카? 사카를 넣어놨죠 아 외질? 외질이 나을 것 같은데 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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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카는 아직 좀 더 쉬어야 돼 한 3일 이틀 3일정도 주고 피로도를 많이 낮출게요 나머지는 괜찮은거 같네요 페페같은 자원들 안쓸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대로 오케이 가시죠 아 맨유 이겼네 네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레노가 평균석점이 그렇게 좋진 않군요 6.74 0%. 4.5% 3.4% 하 자 음 아무 문제없이 범경이 승리해야 된다 예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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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통로 기자의 애들이 와있습니다 이거는 유망주 이거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죠 아 비와 왜 전세골만 하면 비가 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많이 오긴 해도 가복맨을 하나 해주자 그래 때려 나이스 또 또 버려 미쳤다 오 오 드록슬로니 진짜 이거 진짜 아들 좋아 5분만에 손잡고 저 여유가 생기네요 두 경기만 잦아보는 때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오오!!! 등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부모 Sci-Ro 김나오 퀄 이런 경우는 사실 있죠 우리가 확실히 시임초간에 사사위를 이렇게 입장에서 넣었잖아요 우리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메인전술이 결무고 서브전술이 이게 조금 좋아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메인이 플랜A가 확고하니까 확고야 단단해 지금 이게 사실 드락슬러카 해주고 있는 역할을 오바미양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골을 다 넣어먹어가지고 드락슬러는 사실 어시스트 쪽이 조금 더 기대했잖아요 지금 여섯골 넣었어 라카제트가 아홉 골 안 돼 오! 떼어! 이야... 바로 이 말고 어? 어?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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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동안 시청으로 하나도 안 돼 어... 지금 압도적이에요 어... 압도적이에요 이제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홈이기 때문에 네... 어... 한 번에 가나요? 아... 아... 가복면 하나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아... 이러다가 톡토놈이랑 올바미암팀에 가보면 빡빡 놀아주는 거에 아... 그럴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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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나이스! 가봄! 아~~ 드루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자카 빼고 오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라 네 오케이 미리 페이스오스들도 생각을 하죠 다음 경기들도 코레이라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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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락슬러 이런 자원들이 있대 메시티랑도 어차피 한경기 차이가 잘 안나게 되지 그렇지 전세계는 좀 더 해보는 거 같은데 전세계는 진짜 따기를 쳐야됩니다 전세계는 진짜 전세계는 진짜 아 전은 됐어 안됫 굿 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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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아아 다시? 아아 적극 드락슬러 머리부터 부게되고 전세계 patron 네노 항암 로 레노네노 선부 한 번만 더 들어가면 교실을 일찍 해주고싶은데 65분 됐습니다 오 하나 하나 5분에요? 5분 됐습니다 드디어 이게 약간 조짐이 좋다 와 드디어 조짐이 좋아 조짐이 좋아 딱 넣어줬어 아 이게 얼마만의 골이냐 야 이거 교체합시다 제가 뭐 이름 언급하다가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좋네요 토레이라 일단 빼주죠 토레이라 를 빼주고요 기행두지도 있고 귀도 넣죠 저는 그냥 라카제트도 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마 이거 둘만 일단 바꾸겠습니다 드락슬러가 있는데 체력이 조금 드락슬러가 있구나 셋 다 그냥 파격적으로 할까요 한 번에? 그러면 가마를 엿다 넣고요 응캐티아를 넣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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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트리플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아 나이스 좋아 추천드러 이제 탑투덤 오브스전에 빵빵 터트릴 가능성이 높죠 응 가보? 한 번 더 가나요? 우와 나이스 야 이렇게 튀어 굿굿굿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범교볼이다 그래 누군쪽이냐고 보고있나? 누구야? 누구야? 5대0? 우리 5대0 있나? 지금 우리 6대1이 초구죠? 그렇지 4대0도 플레이스틱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록이에요 5대1보다 저는 6대1보다 저는 솔직히 4대0이 더 좋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끝 나이스 이건 뭐 힘든 2연전 앞두고 기가맞게 생겨 괜찮아요 매우 만족합니다 음 음 자 지금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료 문제 말씀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